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성진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4년 10월 15일 고3 학력평가 지구과학원 시행되었습니다. 자, 사실 매년 10월에 치러지는 이 학력평가는요. 꽤나 긴 시간 동안 상당히 쉽게 출제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을 보면 이 학력평가 문제가 10월에 치러지는 학력평가 문제가 그렇게까지 마구마구 쉽게 출제되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총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9월 모평보다는 쉽게 출제된 듯해요. 문제 하나하나를 몇 면이 살펴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풀 때 그냥 마냥 쉽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생소한 자료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질문들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잘 보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개념학습 진짜 잘 돼 있고 기출분석 잘 돼 있어서 자료를 해석하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또는 계산하는 그런 훈련이 철저하게 돼 있다고 했을 땐 어? 그래 뭐 질문이 이렇게 구성됐구나. 이런 자료가 나왔구나. 하지만 그냥 푸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긴 해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그러한 연습과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어? 이거 뭐지? 이건 대체 나보고 뭘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칫 조금의 실수를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가 이제 몇몇 문제들은 좀 더 명확한 해설이 필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명확한 해설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도 몇몇 보이고요. 응? 따라서 점수가 일단 어? 몇 점이다라는 게 나아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채점 해보셨죠? 근데 이걸 올바로 풀어서 맞은 건지 대충 하다보니 맞은 건지 그에 대한 점검 필요할 듯 하고 물론 틀린 문제들은 어떤 부분을 잘못 봐서 또는 어떤 부분을 실수해서 틀린 건지에 대한 어? 명확한 분석이 또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설강의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뭐 학력평가는 언제나 그렇듯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과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그쵸? 그리고 고3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어서 여기서 산출되는 성적 데이터가 이제 진짜 수능에 입각한 그런 아주 100%를 보장하는 데이터다 라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어? 하지만 어? 지금 이 문제들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정성을 들여서 어? 많은 노력을 해서 문제를 열심히 만들어서 출제를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수능 대비를 함에 있어서 재학생이든 N수생이든 어쨌든 이 문제를 풀고 읽고 생각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여러분들 수능 대비 학습에 매우 중요한 중요한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해설강의 띄엄띄엄 넘겨듣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배속 기능을 활용하셔서라도 어? 저도 꼼꼼하게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듣고 학습에 도움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뭐 지금 점수 어? 의미가 없진 않아 하지만 앞으로의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 수능 점수는 달라질 수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수능 문제가 이 정도 수준과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그 누구도 단정을 할 수 없어요.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능은 6월, 9월 모평 과 비슷한 수준을 예상하지 마시고요. 그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될 것을 예상해서 어? 대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어? 그게 좀 더 어?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